완전 준비 끝! 안녕히 계세요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나의 아저씨는 벽에 뚜껑을 담아요 제가 구워줄게요 저의 아침입니다. 예쁘죠? 완전 귀요미 카메라예요. 어떻게 이거에 실물을 담아드리지? 오늘은 첫 옥회 연주가 있는 날이라 지금 아침에 드레스 리허설을 가야합니다. 그래서 아사이볼을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놨고 저는 이제 리허설 갔다가 왔다가 오늘 진짜 바빠요. 왔다가 연습 한 2시간 하고 4시부터 7시 스튜디오 클래스 하고 7시 반 연주입니다. 악기를 챙기고 틈새 악세사리사랑 아스팬도 있고요. 줄리아드도 있고요. 서울덱도 있고 여기에는 뉴욕 라이고도 있고 줄리아드 제이미도 있고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모든 양쪽을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눈이 감사드립니다. 너무 맛있어. 뭐야? 나 귀여워. 오늘 점심은 아사히고 눈이 감사드립니다. 안은 셉. 오늘 되게 젯미니같이 생겼네. 이즈techn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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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뭔가 작은게 더 귀여운 것 info 완전 준비끗! 벨트는 결국에 이걸로 했어요. 와우. 사진 찍어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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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에 히터를 라디에이터로 트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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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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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여기 선이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 그럼 저는 머리 말리고 레슨 갔다가 올게요 레슨이 늦게 끝나가지고 늦었어요 진짜 이 카메라는 이 가방이 오늘따라 좀 큰데 손바닥만 해서 진짜 완전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거든요 핸드폰보다 작아요 귀엽죠? 약간 닭벼슬…같은 머리가 어쨌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귀엽고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미쳤다 많이 먹지 않아요 10개야 절빈 안 돼 난 그게 아주 순 umm 옛날에 걸 스페인이었던 우리 방 앞에 바로 너무 맛있게 더 미화된 것 같아 힘들었던 건 잘 기억 안 나고 여러분 전 이제 마스터 클래스 갑니다 다시 이렇게 까만색으로 입었어요 진짜 이 떨리는 인생 언제쯤 끝날까요? 저는 장 보러 나갑니다 얼굴이 좀 부었죠? 지금 홀푸드랑 타겟 가야 되거든요 요즘 저는 줄 이어폰에 빠져서 줄 이어폰을 챙기고 오늘도 역시 카메라를 챙기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아 매워 선크림 바르고 나오길 잘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음 이렇게 잘 안전하게 놀아주셨어요 제가 원래 이어폰을 반복해서 또 리뷰할 때 그가 이어폰으로는 그가 이어폰으로는 청량기관을 구매를 합니다 또 한 번씩 또 한 번씩 또 한 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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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낸 것까지 괜찮을까? 이거 진짜 원해 뭐가 있지? 오늘 비와서 받을래? 진짜요 야, 거짓말 미친 거 아니야? 대박이다 고고놈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멘